한글자막 by 한효정 있었던 그 일을 초모하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 해에 태어난 아기가 이미 15살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떠오릅니다 첫째는 그날 아침 귀한 아들 준구를 잃은 강집사님 네 분입니다 준구는 어린 나이의 부모를 따라 미국에 이민을 왔습니다 브롱스 사이언스 브루클린 텍에서 수제들과 경쟁하면서 주류사회로 진출한 그런 재원이었습니다 9.11 당시 세계무역센터 104층에 위치한 켄터 휘젤럴드사의 재정파트에서 매니저로 일하던 중에 제대로 가족들과 작별인사도 못하고 주님 품에 먼저 갔습니다 그날 이후 준구의 부모는 여러 해 동안 웃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울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미니카 공화국 수도인 산토 도민고의 속칭 다리미 동네 아이들이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마약과 범죄에 찌들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그 일에 씨드머니를 필요로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위에 모아두었던 뭉칫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마중물이 되어서 다른 많은 분들이 이 일의 기도와 물질로 참여한 끝에 공사 2년 만에 2009년 6월 8일에 학교를 오픈하게 되었는데 준구의 이름을 따서 준구 메모리얼 스쿨로 현판식을 갖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현지로 날아간 우리 집사님 내부는 바로 이 학교가 오픈되는 날 간판이 걸린 그 건물 기둥을 붙잡고 한동안 하염없는 감격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내 아들 준구는 하나님 곁으로 갔지만 이 학교에 입학한 200여 명의 어린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 구원 받을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지요 특별히 이 아이들이 10년 20년 후에 내 아들 준구 못지않은 믿음 좋고 실력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것을 생각하면 그동안 텅 빈 들판과 같았던 가슴이 희망과 보람으로 벅차오릅니다 제 아들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어 이토록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깊은 소해를 말씀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 그 네 분의 얼굴에는 그때 비로소 8년 만에 처음으로 해맑은 미소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안 받으세요 아마 오늘이 그날이라 그 현장에서 추무식이 있어서 가족들이 초청을 받아서 가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떠오르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새성전 건축 기공식입니다 그 해 9월 다시 말하면 그 끔찍한 테러 참사가 일어났던 그 해 그리고 그 달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후 온 교우들이 이 주차장 공터에 모이게 됩니다 아직도 테러의 공포와 충격에서 뉴욕시 전체가 아니 미국 전체가 더 나아가 세계 전체가 벗어나지 못한 채 월가도 재기능을 못하고 있었고 경제도 꽁꽁 사람들의 마음도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건설 프로젝트들도 올 스탑 내지는 없던 걸로 백지화되던 그 잔인한 파괴의 달 마지막 주일에 이 절망의 땅에 건설의 삽을 꽂은 용감한 한 한인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은 그 당시 순복음 뉴욕 교회였습니다 그날 기공식 사회를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때 기억이 아직도 좀 새롭습니다 그날 단위 목사님과 함께 온 교우가 그 주차장에서 삽을 들고 기공식을 하면서 그때 불렀던 찬성이 이런 찬성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청 받은 자여라 당시에는 이 곡이 찬성가에 없었고 CCM 보금성가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손에 들려진 찬성가에 어느새 이 곡이 620장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찬성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그 당시에 성도들의 그 결연한 의지와 그리고 신앙적 기계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1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그 상황을 우리 염두에 두면서 이 찬성 같이 한번 올겐에 맞추어서 같이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도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도 부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인도 하여 주신다 이 찬성을 부르면서 기공식이 드려졌고 그리고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이제 파이프가 박혀지고 그리고 베들렘 성전이 먼저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이 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어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참 이 찬성을 부를 때마다 그 어려웠던 때 정말 모든 것이 무너지고 깔아앉고 없어지고 포기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정대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히 설 것을 기대하며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세웠던 그때 시절이 생각납니다 오늘 이사야 60장의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사명의 메시지입니다 6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친숙한 말씀인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이마였음이니라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드디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와서 보니 불타 없어진 성전터와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허탈한 신경 속에 있었을 때에 주어진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너희들이 지금 돌아왔지 않냐 회복이 되었지 않냐 너희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지 않냐 그런데 왜 아직도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느냐 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느냐 절망과 비간의 잿더미에서 일어나라 오랜 포로 생활을 통해서 굳어져 버린 패배주의를 거기서 속히 빠져나와라 혼돈과 공허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곧 임할 것이니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빛의 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 놀라운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여전히 힘에 지쳐서 누워 있었습니다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노이며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당시의 상황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딱한 상황입니까 낮에는 해가 있어서 그 낮을 비추고 밤에는 달이 있어서 그 밤을 비추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낮에 해도 빛을 잃고 밤에 달도 빛을 내지 못해서 온 사방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캄캄한 암흑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말씀이 이제 들려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직접 친히 빛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속에는 희망이 없지만 너희의 주변 상황을 돌아보면 소망을 가질 수 없지만 그러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하나님이 너희의 빛이니라 하나님 안에 너희의 소망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귀는 이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지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꺾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힘을 주신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가 뭘 할 수 있냐 네가 지금까지 뭘 이뤘냐 네가 해봐야 별 볼일 없지 않냐 그래서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 destroyer 파괴하는 자의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지만 마귀는 사정없이 공격하고 쓰러트리는 장본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으면 그리고 빛을 봐주면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실체가 없이는 그림자도 없죠 꿈이라는 실체에 그림자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인내심이라고 봅니다 patience 여러분 꿈이 없어지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인내심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만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에도 목숨을 걸고 그냥 그걸 위해서 온 힘을 썼습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왜? 미래가 보여야 그걸 바라보면서 현재를 잘 뚫고 나가는데 그게 없기 때문입니다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망의 말씀이 22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인데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석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게도 작은 자들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세상의 법칙은 할 수 있으면 좀 뛰어난 사람 좀 탁월한 사람을 먼저 뽑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더 우수한 사람을 인재를 영입해서 그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은 이윤을 얻거나 그리고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좀 다릅니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한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처음에는 약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점점 커지고 부흥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운동 작게 시작한 운동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금이 아니 들어가서 한 국가가 없습니다 물론 정족 단위로 쪼개서 생각하면 아직도 미전도 정족들이 수천 개가 지구촌에는 있지만 국가 단위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거의 보금이 또 선교사가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예수 보금 운동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겨우 12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겨자씨와 누룩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뭐 특별히 뛰어난 사람이 없었죠 그렇다고 또 다 찢어지게 가난하고 또 못 배운 사람들만 제자들이 된 건 아닙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그냥 제자들에 대해서 너무 그냥 형편없는 사람들로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편견이 깨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은 배를 버려두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배가 있었고 그물이 있었다는 거는 이거는 적어도 미들클라스 이상의 그래도 생활수준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아주 혼났습니다 아 내가 너무 이분들을 무시하고 있었구나 그냥 예수님이 그냥 저 하층 기층 그냥 그라스루트들만 데리고 그냥 사회에서도 적응 못하고 그런 사람들만 데리고 이렇게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로구나 나름대로 성실하게 자기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그물도 던지고 배로 나가서 열심히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다만 특출한 사람이 없었고 대단한 재벌이 없었고 그리고 탁월한 수제가 없었고 그냥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부르셨구나 하는 거를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성지술래 안갔더라면 그리고 이담에 천국 갔더라면 그분들한테 되게 미안할 뻔했어요 이렇게 작은 작은 운동에서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강국을 이루게 됐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일하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오늘이 바로 414 윈도우 운동이 정식으로 출범한지 딱 7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7년 전 이맘때인 2009년 9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바로 이 자리에서 제1차 414 윈도우 무브먼트 글로벌 서밋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때 즈음에서 최근에 닥터 루이스 부시 목사님이 글을 하나 보내 오셨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운동을 회고하면서 이제 다가오는 10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414 윈도우 운동 지도자들의 모임 때 발표할 글이라고 하시면서 혹시 숫자나 통계에 오류가 없는지 한번 좀 읽어달라고 이렇게 글을 보내 오셨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분의 손으로 기록된 그 당시의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첫날 개회 예배에서 레버럿 남수킴 김남수 목사님의 기조연설 중에 지난 100년 동안 수많은 선교대회가 세계 각처에서 열렸지만 어린이가 중요합니다 어린이 선교가 시급합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지적 앞에 64개구에서 모여든 350명의 교계 지도자 및 선교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이것은 마치 잠자고 있는 병사들을 흔들어 깨우는 기상나팔과 같은 것이었다 이번에 영어 표현으로는 클레리언 콜 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게 미국분들이 수거적으로 쓰는 그런 관용적 표현인데 뭔가 이렇게 멍하니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뭔가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에 이들이 다시 모였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벽기도 그런 대로 몸에 배해서 못할 건 없어요 매일 하는 건 힘들지만 그런데 이 60여 개국에서 모여든 다른 나라 분들은요 새벽 문화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350여 명의 대표들이 다음 날 새벽에 꾸역꾸역 이 자리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이들은 지난 저녁 개회의 시간 때 들었던 그 메시지의 감격과 충격이 채 사라지지 않았는지 찬송을 부를 때부터 좀 수상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기도할 때 주로 회개의 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늦게나마 이런 모임이 이곳에서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습니다 그날 새벽에 성령의 강력한 기록음 부호심이 이 자리에 넘쳤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 강단에 올라오셔서 예언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오늘 아침 414 윈도우 운동이라는 한 아기가 이곳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온 세상을 구원할 아기 예수가 베들렘 작은 고울에서 태어났듯이 오늘 414 윈도우 운동이라는 전 세계를 이제 보금으로 터치하고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을 담은 이 새로운 선교 운동이 바로 7년 전 오늘 이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사실 참으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세계의 수도 뉴욕에서 시작된 이 불길은 이제 오차에 걸친 글로벌 서밋 컨퍼런스를 통해서 낙터 로이스 부시 목사님 같이 세계적인 선교 리더들이 이미 깔아놓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타고 요원의 불길처럼 전세계로 뻗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라운드 제로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의 수고가 참 컸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린이 선교를 고아 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기억이 1999년 쯤으로 기억이 됩니다 평신도 목회로 바꾸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미션 오브 멀시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단체와 협연을 맺고 바플로엔 목사님이 그때 여러 차례 방문하셔서 인자한 아저씨처럼 생기신 그 목사님이 오셔서 어린이 선교에 대한 그 후원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고 첫해 500명 그 다음에 1000명 그 다음 해 2000명 그래서 교단 본부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기념패를 만들어서 그 당시 구성전 시절인데 오셔서 2000명 돌파 해가지고 기념패를 우리 교회에 수여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September 11 참사가 일어나기 꼭 1년 전인 2000년 9월에 바로 이 건물에 사리박교를 세우게 됩니다 입학한 33명의 첫해 입학한 아이들이 날이 갈수록 눈 빛깔이 바뀌고 그리고 꿈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야 이 학교가 이렇게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면 이제 서울 곳에 세우자 그래서 중남미 또 아프리카 등지에 10개 학교를 세워서 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교구별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운영은 이게 뭐 열었다가 쉽게 닫을 수 있는 게 아님으로 그것은 현지인들에게 맡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다 그분들에게 넘겨드리고 이제는 우리가 축구선교 그리고 뮤지컬 선교 그리고 파워하우스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414 윈도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세월을 우리가 이렇게 회고해 볼 때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에 공감이 되는 그런 생각이 하나 있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what we have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그 힘과 그리고 what God has done through us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까지 이루신 그 위대한 일들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 둘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교인 중에 무슨 재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별히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곳곳에 있어서 이런 일을 넉넉하게 그냥 명령만 떨어지면 그 몇 사람들이 우리 앞장서서 잘 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재력가나 정치인이나 무슨 그런 셀리브리티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리고 교단 둘이 모여서 해도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을 보면 도대체 도대체 그게 뭘까 뭐가 이렇게 여기까지 역사를 오게 하셨을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일을 해보려고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작지만 약하지만 거기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에 맞는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드리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큰 자를 통하여 더 큰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강한 자를 통해서 더 강한 나라를 이루시는 게 아니고 오늘 이사야 60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이걸 줄이니까 작천약강 사자성어 비스름하게 되죠 작천약강 그래서 그 뜻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약한 자가 정말 큰 일을 하려면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 해 아래서는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꿈은 큰데 꿈만 가지고 됩니까? 거기까지 가야 되는 길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비전과 꿈과 사명을 주시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적지는 있다 그러나 거기에 가는 길이 없다 사람들이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지 방황일 뿐이다 가프카의 그런 참 탄시거린 그런 말도 넋두리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말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맞질 않아요 가는 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약한 자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큰 분에게 기대는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꿈이 너무 황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나요? 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성경적 해석을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참고로 하고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해야 할 일이 분명한 사람, 꿈이 있는 사람, 사명이 있는데 그 꿈이, 사명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험불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 약, 작, 천, 약, 강의 하나님께서 그런 평범한 우리를 통하여 천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약한 우리를 통하여 강국을 마침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우리 한번 주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맨 마지막 이런 말씀으로 끝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한 번 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 확실한 증거가 지난 7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모여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온 세계가 감동하고 깜짝 놀랄만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열심으로 계속해서 달려나가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까 우리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정말 414 윈도우의 하나의 심벌로 창단된 지 두 달이 채 안 되는데 그동안에 방학 또 애들 선교여행 갔다 오는 하고 제대로 사실 맞춰볼 시간도 몇 번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재능과 그리고 414 윈도우의 우리가 시그너츄 정말 우리 상징이다 그런 거룩한 금지가 이렇게 엮어져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는데 마침 그 곡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긴 곡을 연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414 윈도우의 세컨드 웨이브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컨드 웨이브입니까 여러가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나라 단위로 대도시 단위로 그리고 큰 마을마다 이제 414의 물결이 흘러갔지만 이제는 거기서 더 디테일하게 이제 마을마다 거리마다 Every single avenue, every single street까지 어린이는 어디에나 다 있기 마련이니까 그 15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세계의 복음화가 신속히 이제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414 윈도우의 세컨드 웨이브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수평적으로 계속 이제 펼쳐갈 뿐만 아니라 이제는 수직적으로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이 아름다운 세계적인 비전을 대물림시키고 저들이 이 비전을 품고 이곳에서 실력을 키우고 그리고 영역을 기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누구와도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인격으로 잘 구비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자녀들 우리 교육부에서 성장하는 우리 2세, 3세들 우리가 잘 일꾼으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또 우리 교육부에 지금 새로운 스탭들이 보강이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9.11 테러 참사 15주년을 이곳에서 맞이하면서 아직도 그때 여파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동력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미국 경제와 세계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지만 그러나 바로 그 슬픔의 고리 깊이 파인 이 뉴욕 하나님께서 7년 전에 4.14 윈도우 비전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이곳에 던지시고 전 세계를 섬기고 위로하는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슬픔의 땅, 절망의 계곡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건설의 삽을 들게 하시고 그리고 4.14 윈도우라고 하는 희망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또 수고의 땀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지난 퍼스트 웨이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컨 웨이브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을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나의 호화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